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바툴 페링기라고 비치에 갑니다. 원래 그랩을 타고 가려고 했는데 찍으니까 30 부링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빠르게 구글 검색을 해봤더니 버스가 한 번에 가는 게 있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가보려고요. 마스크. 마스크 써야 되는데. 어? 마스크 써야 되는데. 아, 그래? 어떡하지? 가서 사 와야겠다. 내 몸에 가야겠다. 아, 제가 마스크 써야겠다. 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집에서 나올 때 가져올까 했는데 이제 여기 플라테아에서 안 갖고 왔거든. 그니까. 같이 도와주신 할머니도 갑자기 마스크를 쓰시더라고. 뭔가 그래서, 아, 뭐지? 했는데. 바보! 왜 바보야? 아니, 엘비에서 생각이 났거든. 아, 그래? 생각이 난 건 없잖아. 어, 어떡해. 오! 오! 오, 아, 네, 네. 아, 아, 네. 아, 네, 네. 아, 네. 아, 오니 바이 박스? 아, 아. 아니야, 어차피 마스크 쓸 거고. 얘는 또 10개밖에 안 들었잖아. 그래도 제일 싼 걸 찾았어요. 17인깃입니다, 10개. 여전히 택시비보다 쌉니다. 멍청 비용. 왜 멍청 비용이야? 똑똑 비용. 근데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두네. 왜 모기보다 가만히 있었지? 행동을 안 했다, 나. 말도 안 했어 오빠한테 나한테 말했잖아? 괜찮을걸? 막 이랬을거다 그럼 이제 오빠가 혼나는거야 내가 말했잖아 타겟이 오빠로 넘어가 내가 말했잖아 오빠 다행이다 땡큐 잘 달린다 너 조심 오토바이 조심 여기선 걸어 근데 진짜 버스 정보가 거의 정확하다 시간 거의 맞춰서 온다 이게 10분에 1대씩 있네요 그리고 버스가 보이면 손을 흔들어야 된대요 안그러면 안서줘 버스가 안와요 아까 한 말 취소 시간 지킨다는 말 취소하겠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놓친건가 우리가? 아니요 갈 수 있어 나 가서 피치앤칩스 먹을거에요 내 바캉스 내 비치룩은 또 지에 가보지도 못한지 창을 마감하는거 거기 보이는거 같은데? 뭐야? 어디? 오 멀리 힐로우 투피플 힐로우 투피플 땡큐 아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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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인기시네 그대로네 인터넷에서 본거랑 저희가 구글에서 봤는데 2015년 가격이었거든요 어 맞아 그동안 버스비가 안올랐구나 그니까 암튼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가보겠습니다 3시간 달려가야 돼 오빠 전식사 왔어? 어 버스 기울어지는거 봐 내리기구 그 자체야 한국과 비슷한 모습 사람들이 다 미리 서있어요 내릴 준비 막 시동 엄청 넓고 있어 여기 들어가면 바로 나온대 아 아 이거 마스크 벗어 이제 아 맞다 아 너무 더워 진짜 답답하더라 모공이 실시간으로 넓어지는 느낌이었어 어떻게 해 어떻게 좁혀 더러진 모공이면 좁혀지지 않아요 와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다 길가에는 그러게 바닷가까지 나가야 있는거 같아 완전 시골 해변가 같네 어 여긴데 아 저기 써있다 보라보라 아 맞네 보라보라 비스트로 아 저 바로 바다로 편한다 바다야 아 좋다 놀러온거 같아 그렇지 않아? 어 너무 좋아 우와 집문으로 들어왔네 어 오빠 바다 그니까 조심해 지금 근데 2시라 사람이 거의 하나도 없어 그니까 아무도 없다 그리고 우릴 반 반겨주는 직원도 없어 아 비치면 딱 여는 시간이 있구나 여기 좌석에서도 먹을 수 있구나 밖에서 5PM부터 열어 어 좋은데? 우와 주인씨 네?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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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읍시다 우리 오케이 오케이 보라보라 스페셜 그리고 피슨 칩 네 네 그리고 타이거 바틀 네 아 바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거야 왜 바켓을 안 시키냐는 표정 그니까 얘네 바닥과 없는 애들 맞아? 오 놀 줄 모르는 놈들인가? 정보 팩트다 아 미쳤다 짠 치즈 너무 시원해 이거지 우와 원샷 때려 부었어 진짜 맛있다 최고인데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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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맥주 왜 안 마시냐 우리 나 이제 맥주 마시고 좀 알 것 같아 조금 그치? 어 맥주 왜 마시는지 알 것 같아 아니 우리 해변은 처음 아니야? 여행하고? 진짜 이런 해변 처음 해변 해변 처음 해변 해변 대놓고 해변 진짜 힐링 오늘 왜 힐링하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어제 빵지솔라를 찍었거든요 저희가 지금 매일 영상을 찍고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폐당을 이제 일주일 뒤면 떠나는데 아쉬워서 매일 찍는데 어제 너무 강행군이었던 거지 진짜 너무 피곤해하니까 남편이 내가 미안하다 우리는 여행을 온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 콘텐츠를 찍는 거지만 또 우리는 여행을 하는 거잖아 가끔은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 재밌겠다고 기획을 했는데 너무 기획인 거야 실제로 기대를 했던 기획이야 나 스스로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욕심이 너무 지나친 거지 너무 빡빡한 일정을 짠 거야 맞아 맞아 그래서 그게 프로가 아니면 소화를 하지 못하는 거야 그 텐션을 살리기가 쉽지가 않더라 우리는 안 맞지 봐 어 진짜 아이고 또 사장님 이렇게 또 한 잔 따라주셔 근데 우리는 진심이 아닐 땐 없긴 해 거의 항상 진심이야 진심이 아니면 촬영을 안 해 진심이 아니면 촬영을 안 해 땡큐 피시앤칩스 맛있겠는데 어 진짜 미쳤다 이거 피시앤칩스 진짜 오랜만에 먹거든요 피시앤칩스 보여드릴까요? 아 근데 진짜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메론 레몬? 오빠 휴롬이야? 인간 휴롬? 인간 휴롬이요 음 맛있다 음 좋다 아무튼 그래서 원래 오늘도 예정된 게 있었는데 너무 2연짱으로 이런 기획 영상을 하는 것보다는 진짜 휴식을 할 수 있는 하루 그래서 급 오게 됐습니다 우리 일정을 아무것도 안 하고 세세하게 짠 게 아니라서 버스가 있다는 것도 출발하기 2초 전에 알았어요 진짜 2초 전? 그래서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것도 몰랐지 우리가 응 마스크 막 아유 갑자기 살릴 게 아깝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그거 거기 안에서 다 벗고 계시더만 사람들 그러니까 다들 이게 입장권이야 마스크가 마스크가 마스크 쓰고 타서 다 벗고 있어요 앉아서 근데 아무튼 좋았어요 버스 타고 오는 게 좋네요 아니 버스가 쌩쌩 달리거든요 사람이 없으면 정거장에 안 서고 그냥 쌩쌩 달리 우리 몰래서 오구나 그치 그치 그래서 되게 빨리 와요 그래서 오늘 컨셉은 진짜 힐링입니다 파워 힐링 벌써 힐링이다 지금 다 끝난 거 같거든요 응 갑자기 다시 한번 몰아쳐볼까? 와 진짜 근데 너무 평화롭다 오늘이 평일이라 그런지 사람도 별로 없네요 주말에는 사람 진짜 많대 맛도 베링게 해변에 근데 피싱 침치 나 생선 이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네 나 생선 좋아했네 근데 패낭 진짜 얼마 안 남아서 너무 아쉬워 맞아 패낭 진짜 그냥 딱 한 달만 더 있고 싶다 나도 바닷가 보여주기 응 와 근데 아까 저희 오는 길에 영상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건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어떠신가요? 한 도시에서 너무 많이 올라오나요? 실제로는 한 달에 있는 건데 여러 개를 찍다 보니까 그게 편집이 못 따라가서 좀 지루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또 피드백을 주시면 그게 반영되는 기간은 꽤 길어요 유영유영님이 진짜 많이 불꽃 편집을 하거든요 진짜 안 쉬어요 애가 근데도 못 따라가 못 따라가 못 따라가 거의 말 걸어도 못 들어요 저는 그냥 뒤에서 혼자 말 걸다가 뒤쳐가지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진짜? 제 할 일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꽤나 빡세다 사전집에 세게 진짜 근데 또 재밌어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시차가 벌어지니까 이제 과거를 보는 게 재밌어 추억여행 스스로가 땡큐 피자야 앞으로 와라 피자 너 당당하게 앞으로 와 맛있어 음 내 원픽은 그래도 이거 응 PCMC 투어가 더 맛있다 약간 이런 느낌 엄마가 피자를 만들어줬어 우리 집에 오븐이 있어 그래서 엄마가 피자를 구워줬는데 좀 괜찮아 응 엄마 맛이 못 이겼다 패션집스를 아니 미친 맛은 아니야 응 피자계에서는 조금 아쉬운데 지금 이 분위기와 맥주와 즐기기엔 충분한 맛? 이 바람과 그리고 이 모든 걸 함께하는 여러분 사실은 힐링은 잠깐 여기서 하고 우리 근처 수법 가서 편집 좀 하다가 거기서 일몰을 또 본대요 맞아 일몰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일몰 맛집이래요 거기가 응 그리고 저녁에 스테이크까지 한번 음 먹어본 걸로 얼큰하게 취한 영희씨 약간 사이사이로 모래들이 들어왔는데 지압 슬리퍼 신고 있는 느낌이랄까? 얼굴 벌게 갖고 안녕하세요 전 여기 살고 있어요 아무 말 아니 근데 여기 너무 예쁘다 이렇게 산이랑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 산과 바다 어 진짜 산과 바다네 이거 너무 빨개 나? 이거 관우거리다 관우거리 꽤나 뒤친 발걸이 여기 힐링데이 맞죠? 선생님 갑시다 힐링데이 맞죠? 맞다고요 막혔어? 막혔어? 아니아니야 열렸어 열렸어 열렸어? 응 그렇지 선셋 바르 오우 선셋 아 한국에나 한국 응 Can we get one ice Americano? 음 ice latte 톨 사이즈 South Korea South Korea 아 안녕하세요 You got for holiday? Yeah Yeah holiday One month One month Yeah Too long Too long Thank you 어때? 좋은데? 응 딱 좋구만이유 관우걸 아직도 관우야? 어 아직도 관우야 어떡해 이거 청룡언얼떠야? 이러면 안 돼요 여기 공공장소야 맞아 아니 여러분 여기 스타벅스 뷰가 엄청 좋아요 진짜 꼭 오세요 여기 너무 좋아 고행기 비치 오시면은 101번 퍼스 타고 내리면은 나인마켓을 내리면 바로 앞에 스타벅스거든요 내가 봤던 스타벅스 뷰 탑3 안에 든다 탑1 2 알려줘 1 2? 응 원은 진짜 옛날에 체코 갔을 때 무슨 성 안에 스타벅스가 있었어 글로벌로 탑3야? 응 굉장한데 그건? 탑3라고 그러니까 3를 채워가겠다는 뜻이야 오케이 오케이 관우걸 술 취소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줄 아무튼 스타벅스가 진짜 다리랑 기깔나게 잡는다니까 맞아 이런 거 잘해 이런 거 전문팀이 있겠지? 부동산팀? 있지 있지 거기 들어가려면 공부 진짜 열심히 해 부동산 막 해야지 점점 대학아산으로 가기 때문에 관우걸은 노트북 열고 나 이 상태에서 치중 편집하면 이거 어떤 영상 나올지 몰라 괜찮아 이거 어떤 거 나올지 몰라 표 일단 펴라고 휴지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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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예요 진짜 여기 낮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분위기가 신비로운걸 아 섬에 와 있는 것 같다 하려는데 생각한 거예요 여기 섬이야 섬에 와 있다 아니 말 진짜 뜬금없다 그러게 저 돈 내고 그냥 타는 건가 봐 사람 많아졌어 오히려 여긴 저녁때가 인기 많구나 어 말 말 조심해 말조심 준희도 말조심해 자네도 말조심하게 아련하게 아련하게 슬로모로 돌아보기 여보 슬로모를 내가 하는 거야? 어 매일 뜨고 매일 지낸 해인데 그니까 어떻게 볼 때마다 이렇게 멋있냐 아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여서가 아닐까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행복한 거지 만약에 일몰을 매일 혼자 봤잖아 그랬으면 문학 작가가 됐을 거야 글이 나왔을 거야 그럼 그게 조금 더 좋은 거 아닌가? 왜? 작가가 됐잖아 난 고독한 작가보다는 이게 나아 아 그런가? 응 성공하려면 고독해야 돼? 작가들은? 근데 성공의 길에는 어느 정도의 고독이 있지 않을까 항상? 어떤 분야가 될까? 우린 성공할 수 없어 왜? 고독하지 않아서 뭐 좀 내가 고독하게 둘게 네? 그럼 안녕 안녕 즐거웠다 너 꼭 성공해야 돼 나중에 만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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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만요 저 성공 아직 못해서 좀 떨어져 주세요 저 성공해야 되거든요 여기 사진 찍어주고 있어 포즈까지 딱 시켜 이렇게 잡으라고 너 너 해 잡아 너무 대놓고 따라하나요? 옆에서? 조금 민망하네 부족한 어른들의 창의성 어 다른 포즈 시켰어 이번엔 타이타닉 포즈 어 나도 이번에 하면 조금 많이 웃기겠지? 이건 심하지 아 진짜 귀엽다 그니까 저희는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볼 거 다 봤기 때문에 아 귀여운 거 너무 많이 봤어 귀여움 추상이네 여기 여길 안아볼뻔 했다니 그니까 이 모든 게 어제 강행군 덕분이라면? 그렇네 세웅지마요 그럼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또 그니까 근데 안 일어나면? 그러면 기다리는 거지 실망하잖아 열심히 하면서 기다리는 거지 좋은 일이 생기기를 원래 한 번 힘들고 막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다 힘들어 맞아 바로 그때 그때 버텨야 돼 사실 다 벌어질 일이거든 안 좋은 일도 벌어질 일 좋은 일도 벌어질 일 맞네 근데 까딱 잘못하면 좋은 일을 놓친다고 포기해버리면 아하 여기 우리 밥 먹은 데야? 어 저녁 5시 되니까 완전 사람 많아지는구나 5시부터 야외 테이블 깐다 했잖아 어 여기는 진짜 그냥 술 한잔 하러 오는 데인가 보다 응 그치 다 맥주 칵테일 이런 거 드시네 아까 맥주 먹었지? 응 맥주 진짜 맛있었어 나 무슨 생각했냐면 이제 맥주를 좀 마시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다짐을 했어 스타벅스에서 저녁에도 마셔? 그럼 어? 아 오늘 저녁? 어 와 미쳤다 와 말 미쳤다 남자분은 말 못하고 뛰어가 어 이게 사랑이야 찍어주려고 말보다 빨리 가야돼 그니까 이거 진짜 찐사랑이다 이거 형 리조트 진짜 명당이네 여기 여기에서 봤어도 예뻤겠다 그니까 저희는 리조트 안에 있는 식당을 찾고 있거든요 여기가 식당인가 봐 그런가 보다 대박이다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다 응 여기서 선셋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타벅스보다는 여기인 거 같네요 여기 분위기 좋겠다 네 주문 완료했습니다 스테이크랑 바스타랑 맛있을 거 두 개 오 근데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 진짜 근데 여기 룸넘머를 물어보시는데 뭔가 할인이 되는 거 같아요 숙박을 하면 그니까 저희는 여기 그냥 왔다고 하니까 알겠다고 하고 가셨거든요 일단 음식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 배고파 나도 오 오 와 감미로워 해가 금방 진다 어 어두워졌어 아 리조트 좋는데 이런 것도 참 좋은 거 같아 비싸서 그렇지 열심히 해서 저희 리조트에서만 한 달 살기 목표 목표 어디서 할까? 동남아에서? 아무래도 동남아이지 아무래도 그렇지 그렇지 아 예스 마련멜 땡큐 짠 짠 다 올랐어 짠 짠 사실 여기가 엄청 비싸 보이지만 너 한국 생각하니까 진짜 싸다 스테이크 3만 원이에요 어 저희가 비프 리바이 스테이크 그거랑 파스타 시켰거든요 스테이크가 3만 원 근데 250g이야 오 250g 파스타 얼마였지? 45행기 13,000원? 오 오 아니 어제 빵을 그렇게 먹었는데도 맛있냐? 그니까 곰곰이 생각하면 어제 간 집 진짜 다 맛있었다 응 빵집 맞아 어떻게 오늘 힐링 잘 되고 있어? 너무 잘 됐어 완전 힐링 그냥 앉아서 콜라만 마셔도 난 좋을 거 같아 그치 노래 들으면서 응 콜라에 감자튀김 정도? 그 정도? 오 밥이 나왔습니다 뒤에 아무것도 안 보여서 그거 같아 무인도에서 밥 먹는 거 같아 내가 이거 쏠고 있을 테니까 맛봐 엄청 맛있어 보이네 까르보나라 어때 어때? 진짜 제일 맛있어 진짜? 보이시나요? 맛있지? 아 맛있다 박색 스테이크 먹어봐 굉장히 맛있어 이 맛이다 고기 씹는 맛 저희 와이프가 소고기를 씹으면 약간 멀미하거든요 근데 얘는 안 해요 이런 스테이크는 안 해요 저희 애가 좀 까다로워요 맛있지? 500g도 가능 여보야 응? 행복이 별거 없다 행복은 리조트에 근데 사람이 그렇대 사람이 느끼는 즐거움 중에 대부분은 처음 해보는 거일 때가 즐거운 게 많대 근데 여행하면 어쨌든 새로운 게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좋은 거구나 여행이 도파민 범벅인 거지 여행 자체가 일상적인 걸 해도 재밌을 수밖에 없대 아까 아 그렇구나 아까 여기 버스 타는 것도 엄청 신났잖아 그니까 근데 그냥 글로 표현하면 되게 웃긴 게 그냥 시내버스 타고 바닷가 온 거야 어 신기하다 그렇다고 하더라고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보면서 궁금했던 거는 여행을 많이 다니면 그러면 이게 달아져서 새로운 게 없는 여행도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 그러게 스테이크는 처음이 아닌데 왜 매번 짜릿하죠? 그러게요 매번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 근데 응 다들 지금 막 노래 듣느라고 밥 안 먹고 음료수 안 마시고 있거든? 우리만 엄청 먹고 있어 그런 생각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음악에 감사할 줄 모르는 녀석들 저 돼지 같은 녀석들 음악 안 나올 때는 파도 소리 응 파도 소리 듣다가 음악 듣고 음파 음파 이거 수영인데 수영 고기 어쩜 이렇게 잘 구웠지? 그치? 그러니까 셰프지 아 그런데 어떻게 이따 셰프님 화장실로? 아 진짜 츄르 갖고 다녀야겠어 그러니까 야옹이들 세계여행이 필수품인 거 같은데? 어 츄르 없으세요? 여행 안 하시나봐요 뭐 출장 오셨나봐요 먹고 있는데 관측 아니야? 나만 보기 아까운데? 너무 예쁘다 귀신같이 가버리네 카메라 들이 되니까 초밥 아이고 조그만기 저희는 이제 저녁 마저 먹겠습니다 거의 다 먹긴 했지만 음악도 계속 나오고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저희도 감상하면서 조용히 먹을게요 안녕 깜짝 디저트 와 이거는 홈메이드 티라미수래요 티라미수는 이렇게 한번에 쑥 해서 먹어야 되거든요 깊숙이 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림밖에 없네 겁나 맛있습니다 겁나 맛있다 아니 너무 이렇게 힐링하니까 꼭 그거 같은데 여행 마무리하는 거 같은데 이제 비국 전날 나 내일 가야 되는 거 아닌데 이럴 거면 나 안 먹어 여보 나 안 먹어 여보 얼른 먹어 비국하기 전에 많이 먹어봐 여기서 돌아가는 버스가 알고보니까 저희 집 앞에 바로 내려주더라고요 집 바로 앞에 호텔 자체가 정류장이더만 이름이 그니까 어쩐지 아니 나 본 거 같아 버스 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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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본 거 같아 나도 본 거 같아 사람들이 기억났어 사람들이 타는 거 봤어? 고양이들 싸운다 하나 큰 애야 그치? 근데 작은 애가 계속 으르렁거려 엄마인가? 엄마한테 왜 이렇게 버릇없이 울어? 당신은 단 한 번도 버릇없이 군 적이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 티아미수를 먹을 자격이 있는지 전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누나 아리오스 안녕 다들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 즐거운 걸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에너지 맞아 맞아 그래서 이런 리조트 오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 그래서 그런가 보다 즐거운 사람들만 있어서 우리 집에 갈 수 있는 거 맞죠? 바로 달려 진짜 예쁘다 완전 빨갛게 물들었어 그러니까 다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